이전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IP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컴퓨터 이 컴퓨터의 IP의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속해 있는 이 LAN, 지역 네트워크의 입구에 해당되는 교환원에 해당되는 공유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라우터입니다 라우터의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외부에서는 어떤 IP 어드레스로 보여지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체제별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 영상으로 윈도우, 맥, 리눅스 이걸 이제 쭉 설명 드릴 테니까요 운영체제마다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IP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제어판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어판을 열어보시면 이 중에서 네트워크 & 인터넷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트워크와 공유센터 이런 제목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가 나오는 이 부분에 접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케이블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와이파이와 같은 것으로 연결하셨으면 아마 와이파이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클릭 그럼 이제 우리가 접속한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Details, 자세히 보기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IPv4어드레스가 이 컴퓨터의 내부 네트워크 상에서의 IP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Default Gateway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랜에서 공유기의 또 라우터의 IP어드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가 4번은 이 컴퓨터의 IP 그리고 끝에가 1번은 라우터의 I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눅스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터미널 또는 컨솔이라고 부르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컨솔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솔에서 ifconfig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시면 여기 보면 lo가 있고 either0가 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제로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either0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 저 부분에서 INET 어드레스 인터넷 어드레스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10.0.0.4가 바로 이 컴퓨터의 IP어드레스 이고요 그리고 라우터의 IP어드레스는 여기 상에서는 알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rout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 defaul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gateway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이것이 이 컴퓨터의 gateway를 알아보는 gateway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검색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죠 기억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맥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IP어드레스를 알아내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맥에서는 여기 이렇게 환경 설정을 키시고요 이 환경 설정에서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분에 초록색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연결 방법이거든요 전 지금 무선 랜 쓰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밑에 보면 고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advanced it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TCP IP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IPv4 address 이것이 바로 제 컴퓨터의 IP address이고요 rout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공유기의 IP address예요 그래서 보통 가족용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router의 IP address를 알아냈잖아요 그걸 입력하시면 이렇게 공유기로 접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관리 도구로 들어갑니다 저는 IP 타임이라고 하는 공유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에 따라서 관리자 화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똑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게 라우터의 환경 설정이고요 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 것이냐면 여기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라우터로 접속을 했는데 이 라우터의 관리자에 접속한 거고 그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는 저 라우터의 동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n 상에서 이 라우터의 IP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우리의 네트워크가 결과적으로 어떤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유기의 관리자를 보시면 여기에 외부 IP 주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내부 IP 주소 있죠? 내부 IP 주소가 바로 게이트웨이 어드레스고 외부 IP 주소가 우리 네트워크의 퍼블릭 IP 어드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더 결과론 쪽인 방법은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myip 그러면 what is myip?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자신의 IP를 알려주는 그럼 들어가 보면 내 IP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myip.address.com이라는 어떤 서비스에 접속했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는 접속한 우리가 어떤 IP를 갖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또 전송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자신의 IP를 아주 쉽게 외부에서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삼아서 해볼 만한 것은 여러분이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로 방금 보셨던 그런 종류의 myip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아마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은 모두 똑같은 IP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왜냐? 모두가 같은 퍼블릭 IP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의 IP, 그리고 공유기의 IP, 그리고 공유기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함 当然